울주군이 두 동, 두 서에 이어 다른 곳에도 전원주택과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공공타운하우스를 짓겠다며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불가치한 조치라는 입장인데 1차 조성 사업부터 난항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주군이 공공타운하우스 시즌2에 돌입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수요 조사와 개발 여건을 파악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안에 한 곳 내지 두 곳을 정할 예정인데 인구가 적거나 감소하고 있는 곳을 우선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성이 높은 곳은 민간에 맡길 수 있지만 외곽 지역은 공공이 맡아야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타운하우스 시즌2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뒤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난관에 봉착한 두 동, 두 서 1차 공공타운하우스 사업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두 서 지구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한 구역 재검토와 녹지 공간 등을 조정하면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두 동 지구는 입지 여건이 좋지 않다며 보결한 상태여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거센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사업도 아직 미지수인데 2차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두고 회의적인 시선도 있지만 울주군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두 덩과 두 서에 짓는 공공타운에 들어가는 예산만 760억 원입니다. 울주군이 새로 만들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안이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최대 난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